완도 전복 판매하고 있습니다.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고요. 전복이 사이즈가 크고 맛있습니다. 지금 전복철인 거 아시죠? 그만큼 깔끔 가능하고 맛있고 몸에 좋습니다. 그리고 무한뻔락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. 무한뻔락지 특대 사이즈하고 대사이즈인데요. 무한뻔락지는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. 특히 이렇게 날씨가 추운 날 연포탕에 드셔도 좋고요. 무한뻔락지로 탕탕에 드셔도 맛있습니다. 무한뻔락지는 커도 절대 즐기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엄청 부드럽고 맛있습니다. 그래서 무한뻔락지입니다. 무한뻔락지 가지고 죽 써먹어보시면 왜 그 맛의 증가를 알 수 있습니다. 그만큼 맛있는 무한뻔락지고요. 한번 꼭 드셔보세요. 진짜 거짓말 않고 정말 맛있습니다. 정말 부드럽고 맛있고 쫄깃한 무한뻔락지입니다.